얼룩돼지부터 보선국도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손님들한테 더 뭔가 특별한 고기를 대접하고 싶은데 뭔가 없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얼룩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얼룩돼지가 정말 부드럽고 연하더라고요. 게다가 냉장고에서 하루 이상 숙성까지 하니까 맛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도 반응도 더 좋아지고 이거구나 싶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돼지 봤나 봤어? 육질이 좋고 마블링이 우수한 두 품종의 돼지를 교배해 만든 얼룩돼지. 특히 일주일 이내에 도축된 얼룩돼지만을 쓰는 것이 사장님의 절치.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로 분류해 저온 냉장고에서 48시간 동안 냉찜질을 거쳐야만 손님 불판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마블링이 살아있는 숙성 얼룩돼지. 그 맛 한번 보여주이소. 저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돼지고기인데 마블링이 이렇게 다 갈려가지고 너무 부드러워요. 내가 이가 좀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옵니다.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으로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세대별 취향저격 제대로 한 얼룩돼지고기. 지금 어떤 고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가브리살이요. 저는 삼겹살이요. 목살이요. 여기는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단물비살 4가지 종류가 전부 다 무한냅크예요. 진짜요? 즐겁고 맛있는 고기와 무한냅크이잖아요. 이런 고기를 어디서 먹어요? 고기 1인분 값으로 얼룩돼지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 여기가 천국이로세. 저희가 아무래도 무한냅크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바로 순식간에 사라져요, 고기가.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써시는 거예요? 100kg 가까이 작업합니다. 100kg. 100kg? 네. 많이 드세요? 힘들죠. 그런데 고기도 정성이 들어가면 그만큼 맛있어요, 훨씬. 아니 지금 몇 번째 다시 드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니 옆에서 드시던 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잠깐 쉬었다 먹는다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혼자 구경 드시는 거예요?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숙성 얼룩돼지 맛있게 먹는 법 대공개. KBS KBS